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드닥 1위를 차지한 에코프로비엠과 일각을 다투고 있는 알트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두 종목을 비교하기보다는 현재 코드닥은 에코프로비엠이냐 알트오젠이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대세가 제약바이오냐 아니면 2차전지 섹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강하죠. 오히려 2차전지는 많이 떨어지고 있구요 2차전지는 아직 좀 해결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 인하도 그렇고 이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현재 알트오젠 주주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자 전부 이 알트오젠이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과연 이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알트오젠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슈 체크와 차트 분석까지 오늘 완벽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알트오젠 주가를 보면요 지금 거의 뭐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인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요런 패턴들은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렴을 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방향선이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원래 같았으면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와야 되는 그림이 맞는데 이 종목 자체가 힘이 세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위로 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서 위로 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는 달나라 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 시나리오가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고 올라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대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이 안쪽에 있는 분봉차트를 보면 되는데 분봉차트를 보시기 전에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리게 되면은 아마 지금 여기 개미들이 많이 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개미들이 이 세력들이 개미들을 다 떠먹여 주는 건데 그럼 골점 돌파를 하면 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이제 고점에서 생각하고 다 팔거든요 이제 수익실현을 하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이 세력들이 여기까지 올린 돈을 여기서 한 번 더 써야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바로 올리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자세한 분봉차트를 보면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말 그냥 기본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뒤에서 이슈체크라든지 차트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만약에 좀 지금 시간이 없으시거나 나는 빨리 이 알토젠에 대한 이런 대응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 매수자분들에 대한 진입 매집하는 이런 구간들 그 다음에 기존 매수자분들은 물려 계시면 물타기 자리 그 다음에 수익 극대하고 싶으시면 불타기 자리까지 이 신규 매수자와 기존 매수자들을 구분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세 가지씩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 시나리오대로 아마 움직일 거고요 이 세 가지 안에서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토젠은 현재 30만 6천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16조 정도 되는 시총이고 현재 코삭 2위입니다 현재 2위고요 그리고 좀 더 짧은 프레임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큰 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단봉처럼 이 캔들들이 정말 작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캔들이 작았다라는 거는 곧 위아든 아래든 돌파가 나올 겁니다 아래든 위든 그러니까 시세분출이 위든 아래든 나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큼직큼지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렴하듯이 작은 봉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떨어지고 올라갈지 상승하고 떨어질지 그대로 올라갈지는 제가 아까 시나리오 전략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위에 문자로 R라고 주시면 여기서 나오는 시나리오를 제가 다 정어놨으니까 그거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도 한국가스공사로 41% 정도 수익을 냈고요 블루엠텍으로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엔캠으로도 지금 수익을 냈거든요 이거는 제가 9월 2일날 에코프로비엠으로 그때 잠깐 수급 들어왔을 때 17만원에 들어가서 18만원에 엑시트한 건데 이것도 한 6%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블루엠텍 블루엠텍은 어제 제가 19,000원에 들어가서 한 2만 1천원에서 수익을 봤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3만 7천원 라인에서 제가 여기는 강력한 지지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해도 좋다 구독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약 41%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주로 하고요 제가 차트 분석한 거를 텔레그램에 올려놔요 근데 제가 지금 따로 텔레그램 링크 같은 거 알려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돈을 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다 무료고 조건이 없는데요 제가 이걸 무료로 풀어놨더니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광고하는 분들도 있고 홍보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그냥 링크 클릭만 하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장 마감할 때까지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법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트호젠의 주가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걸 좀 살펴보면요 지금 알트호젠에 대한 호젠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히알라 발음도 어려운데 히알라로니다제 뭐 이런 것들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아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게 원래 미국에서는 물질 특허에 대한 현재 결정을 받은 상태고요 올해만 이 기술로 기술료로 한 900억 정도를 지금 수치하고 성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호젯거리로 발동되는 게 뭐냐면 이 머크거든요 이 머크와의 독점 계약인데요 이 머크는 SC 제형이죠 이게 이제 제 3상에서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 알트호젠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요 게다가 이제 키트로다 이 블록버스트 약물을 많이 만들고 있는 키트로다에서 매출의 5%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엄청난 큰 수익이 알트호젠에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상승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 게다가 이제 머크와의 독점 계약으로 이제 SC 제형에 대한 기술도 독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서 아마 기업 가치는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히알로로니 다제 이게 아까 미국의 물질 특허를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을 가지고 한 900억 정도 기술료를 수치한 상태고요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ADC 기능 기술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연초부터 이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주사 제형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게 볼 수 있고 만약 이 기술 자체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이 목표 주가는 한 40만원까지 볼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수렴하는 구간에서 그대로 그냥 떡상에서 4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고 사실은 이제 이 이런 약품뿐만 아니라 알토제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최근에 임상에 대해서 우수한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량의 딜을 이을 FDA 승인도 이런 것도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많이 커진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알토제는 제형변경 플랫폼 기술은 정맥주사를 피아주사로 변경해서 이 약가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고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분들한테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집권 호재들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가층에 1위를 탈환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호재거리도 많이 나왔고 더 이상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호재들이 악재로 반영이 돼서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차적으로 여기서 뭔가 신규 진입하기에는 개미분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저라면 여기서는 신규 진입을 안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하락하거나 행보하거나 상승하거나 이 셋 중 하나인데 이 셋 중 하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대응 제약은 제가 따로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알토젠의 호재거리로 발동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발표가 있죠 다음 주 중에 있을 텐데 결국에는 신약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까지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리까지 만약에 최근까지 올라갔잖아요 금리까지 비싸게 되면 이 회사들이 이거를 다 순수 자기 자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채를 끌어왔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돼서 좀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덜하면서 기업에 대한 재무가 안정적으로 변할 거고 이 차익만큼 이 금리 인하에서 생긴 이 차익만큼 투자가 일어날 거고 그게 고로 이 회사의 매출이 되겠죠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은 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일 거고요 이제 연말에 바이오 시밀러 특허권 만료되는 의약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강세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코스피 코스닥 이런 지수들이 떨어지고 있고 하방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얘네들이 주는 모멘턴과 펀더멘털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텔레그램으로 좀 먹을만한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 제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하루에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저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이 종목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종목 선별하는 방법 시장에서 주도주 찾는 방법이랑 그 다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종목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상승한 종목에 대한 패턴과 변곡정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 전략에서 엑시트하는 이 방법까지 종목 선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다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PDF 자료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알테오젠에 대한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이 종목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PDF 자료 그 다음 텔레그램 이렇게 세 가지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이 교과서적인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이렇게 크리프타 신조제로 한 8% 정도 수익을 내셨고 이거 제가 뭐 도와드린 거 아니고 이분들이 직접 그 PDF 자료 보시고 공부하셔서 종목 발굴해서 수익 낸 거거든요 13% 16% 이렇게 수익 내셨고 이분은 레몬으로 13% 9% 그 다음에 이수학으로 19% 15% 그 다음에 어반리튬으로 28% 4% 11% 이거 다 각자 공부해가지고 그 스윙을 낸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게 없습니다 이 PDF 자료만 보시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 가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